이노와이어라는 회사가 구화신테크 입니다. 한때 네오파마가 한국에 진출한다. 네오파마 코리아 이러면서 한번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네오파마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노와이어가 구화신테크가 상장폐지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네오파마 이야기가 나오니까 HLB도 네오파마하고 같이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이런거 저런거 아닌가 이렇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런 썰에 또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완전히. 이 네오파마라는 회사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만수르가 이렇게 대주주인 그런 회사죠. 중동의 대표적인 제약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병원 체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 HLB를 HLB 쪽으로 이 네오파마 대표가 찾아왔죠. 뭐 다 이제 오래된 주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네오파마 대표가 찾아온 루트를 보면은 이 네오파마는 전 세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각종 항암제든 아니면은 뭐 어떤 각종 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약물들이겠죠.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연봉을 받고 그것만 검토해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큰 게 뭘까 그거를 조사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워낙에 큰 회사다 보니까 그런 집단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집단들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웬만한 거 다 봤는데 가장 성공 가능성이 크고 정말 효과가 괜찮은 그런 물질이 이 리버사라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전문가 집단이 네오파마 대표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네오파마 대표가 그 내용을 보고 브리핑을 받고 한국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왔죠. HLB가 어디 있는 나라인데 한국에 있다.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는 엘레바인데 미국에 있지만 그 지분을 HLB가 가지고 있다. 대표는 진양근 회장이다. 자 그렇게 이제 전달 받고 비행기 타고 날아왔죠. 날아와서 진양근 회장에게 우리하고 같이 한번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네오파마 대표가 직접 와서 제안한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네오파마 코리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오파마가 워낙에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가 딱 걸려버린 케이스죠.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자 일단 이 네오파마 내용을 한번 좀 보면 네오파마 대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방송에서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MT Money Today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자 이 인터뷰에서 이 HLB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정말로 좋더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영상 다 나와 있죠. 이런 실제 이제 네오파마하고 이 HLB의 진양근 회장이 보이죠. 이 조인트벤처 계약, 네오레바 설립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HLB가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네오파마 대표이사가 직접 날라와서 한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중동 쪽에서 만수르가 대주주로 있는 이런 뭐 네오파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좀 해달라 우리 좀 해달라 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거래소에 이 화신테크 보면은 이 화신테크 대표이사는 이 사기에 당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상패위기까지 가버렸죠. 중동발 네오파마를 이용해서 대주주의 사기까지 나와 사기를 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신약 물질 가치평가 위에서 대주주가 3억을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3억을 요구한 겁니다. 이 화신테크 관계자들 추가로 12억도 편치를 당했죠. 이 화신테크는 원래 이런 바이오 기업이 아니죠. 그런데 뭔가 도약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 네오파마라고 하니까 상당히 미들마죠. HLB하고 또 같이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 네오파마를 산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용을 보면 글로벌 신약기업 네오파마죠. 네오파마를 이용한 이렇게 되어있죠. 이용한 한국 브로커들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금전사기 당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네오파마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러면서 사기청한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노와이즈 락사이파마 대표이사죠.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케빈양 이노와이즈 대표이사고 백승도 구급 화신테크 대표이사고 이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용을 보면은 이 현재 화신테크 대주주인 이노와이즈 코리아사의 대표와 경영진이어서 충격이 더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 화신테크 대주주 회사인 이노와이즈 코리아 대표 양경희 개빈양 이라는 사람이죠. 와 사내이사 이기순에 대해서 신약물질 가치평가 용역대급 명목으로 사막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화신테크 측에 접근해서 네오파마라는 글로벌 유수의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폐암 간암 뼈비암 등 항암치료 효과가 있는 신약물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쓸 것인 거죠. 자 그러면서 공동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항암치료용 신약물질 개발을 위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죠. 화신테크에서 네오파마 하니까 뭐 엄청난 회사가 같이 하자니까 뭐 얼씨군데 좋다 이렇게 뭐 할 수 있었겠죠. 자 지난 1월에 이노에즈 코이리아로부터 100억 상당의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대주주 자리를 내줬고 하지만 피고인들은 위 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 신약물질에 대한 가치평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의뢰했지만 계약금 3억이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서 나날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화신테크에게 한 달만 3억 좀 빌려달라. 이렇게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가 가지고 사기층도 이렇게 갑작거리는 그런 케이스죠. 자 결국 신사업 전환이 절실했던 화신테크는 요구에 응했고 피고속인들은 GMK 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회사의 계좌를 이용해서 3억 입금받았으나 양 대표는 지금까지 딜렉트 안진 회계법인에 용액대금 지급하지 않았고 신약물질 가치평가 보고서도 화신측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고 있죠. 정인계에서 사기로 보는 거죠. 화신테크 측은 피고속인들이 고속인 회사의 새로운 최대주주인 이노와이즈 코리아 경영진이고 고속인 회사는 이들이 유치한 신약물질을 활용한 바이오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이오사업을 위한 첫 단추로 가치평가 용역에 자금 사용하겠다는 피고속인들의 대여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믿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소에서는 29일 이노와이즈가 제출하는 최근 3년도의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게 회사가 쉽게 상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이의신청은 5월 13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하겠죠.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발돋움 하려 했던 이노와이즈는 졸지의 감사 의견 교절에 중동발 브로커들의 사기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네오파마가 워낙에 유명하고 큰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처먹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네오파마가 뭐 잘못된 그런 게 아니고 네오파마가 워낙에 이제 중동이 큰 회사다 보니까 그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처먹은 거죠. 이런 데서 하면 믿을 만하지.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노와이즈, 네오파마 어쩌고 하더니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네오파마 설립한다면 어쩌고 이러던데 이것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여기는 이제 그런 이름을 팔아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거 사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이 HLB의 리버설알비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조사해 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중동 쪽은 우리 알잖아. 우리가 중동을 꽉 잡고 있어. 우리가 같이 우리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시장 진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매출이 크게 빠르게 올라갈 거다.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이렇게 큰 회사가 중동 쪽은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는데 지금 HLB에서 안 할 건데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HLB는 아주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레오레바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 6일 날 받았죠. 자 설립 승인 받았고 1차 승인이 있고 1차 법인 설립 승인이 있고 2차 법인 운영 허가가 있는데 이게 2단계가 되죠. 1차는 지금 다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차 법인 운영 허가 부분은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네오레바는 1년간 두바이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승인 받았고 앞으로 1년 내에 시설 설계, 시설 검사, 건강, 안전, 환경, 비임상 운영 허가 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이런 걸 준비해서 제출해서 법인 운영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1년 내만 받으면 됩니다. 이제 1월 1월달에 받았으니까 2021년 1월달까지만 1월달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를 하는 법인 운영 허가 2차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리보세라닙 승인에 맞춰서 그때 뭐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1차는 이제 법인 설립하는 것은 승인을 받아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저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이거는 뭐 그런 게 있는 거다. 네오파마 다 알지. 네오파마에서 이렇게 큰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뭐 이런 암종들 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뭐 사기 처먹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처먹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